환자분의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도 이미 연락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송을 하겠다는 데 저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아직도 그 해일이 특히 안 끝났습니다. 그걸 고소고받는 사건들이 소환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총선 때까지. 그걸 누구 하나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잘라나 욕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이 전부 다 공천에 목을 메다 보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끌고 가는데 저건 나중에 계속 이제 아마 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예요. 지금 웬만한 지지율에서 국힘당이 다 썼다만 그냥 단순 지지율을 나와버렸다니 거의 국힘당이 민주당 다 이겨버렸다만 의전소연 8위가 응급실에서 헬기 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거와 아무 관계없다고 의전소연은 공식 석상에서 자리 배치 순서인데 그 의전소연 8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목숨 8위를 의미하는 건가? 목숨에 순서가 있어? 순서가? 법에? 이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은 계속 짜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 꺼내면 꺼낼수록 이거. 꺼내기 싫어도 고소고발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의사하들하고 보수한 채가 계속 얘기 나오고 돼있다는 거예요. 한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신고 4분 만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특권 출신이었는데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력에 취하고 특권층에 쩔었는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애들은. 민주당이 앞장서가지고 응급실 모자란다, 소아가 모자란다, 지역의료 모자란다, 사회주의 수준의 의사법들은 막 통과시키고 실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의사 의무대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거. 그런 짓을 해놓고서도 응급실 부족 사태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왜 모를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하면서 그런 꼴을 한 번도 안 당해본 거죠. 서울대 병원에 전화 한 통 딱 때리면 늘 입원이 되고 하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국민들과 의사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분노하는지를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재명은 아마 당대표 내려와야 될 거고 민주당은 이 상태로 선거 못 치를 정도로 박살나버립니다 이거. 이재명과 민주당 운동관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그냥 한마개 다 버렸어. 입으로만 맨날 서민평등 외치고 지들은 특권 뒤로 특권지 다 하고 다니고 지들 불법 다 하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들이고 이 모든 총체적 문제점이 다 한꺼번에 다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폭발성이 있는 거거든요. 유족이 뭐 원한다 웃기는 얘기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야당 당대표는. 이거 누가 옮겼습니까? 부산대에서 5명의 의사가 시술을 준비해놨는데 이재명 쪽에 있는 정청래 그리고 비서실장 누구 등등이 더 좋은 데 가야 된다. 서울대에 전화 때려서 그 서울대 의사를 바꿔줬더니 서울대 의사가 부산대에다가 이재명 옮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일기를 띄우라는 것도 서울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응급관련법에서는 응급사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부산대 병원에서 우리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어. 딴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야 돼. 이럴 때 헬기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더 좋은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 네가 알아서 해. 이미 부산대의 응급시술을 거부한 그부터 이재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겁니다. 이게 한 번 뜨는데 3,400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재명 돈으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국민 세금에 3,400만 원짜리 헬기를 줬다는 얘기는 부산대 입장에서는 배임 행명이에요. 2021년 6월 이 대표의 아들이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했었고 2021년 11월 이재명 부인이 낙상으로 얼굴 줄였을 때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던지 실제 성남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의사를 투입해도 안 돼. 지워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특권층 10%가 자기들이 룰을 어기면서 서울대 빅5로만 밀고 가는 거야. 지방병원이 비니까 자꾸 통통 비니까 운영이 안 되고 의사들이 경험이 안 사내고 그러면 응급실을 폐지하게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 됐다는 얘기거든요. 홍남시 의료원 가야 되는 거야. 이재명 같은 사람도. 돈 있고 빼기는 사람도 지방병원을 가져야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사회주의야. 건강보험이 거의 다 하박었지 않습니까? 70% 이상을. 국가와 사회가 맡고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일반 국민들과 대부분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 전제로 설계해놨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힘입고 빼기는 인간들이 마구잡이 해집고 시작하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설계 들어간 거 김대중 때란 말이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 당적을 두고 피의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탈당한 뒤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테러의 준하는 정말 양아치 짓을 많이 하는데 실제 중벌을 받을 테러는 절대 안 합니다. 왜 테러리즘은요. 일단 목적이 굉장히 숭고한 이념이나 같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보수는 이미 그걸 잃어버렸어요. 돈만 되면 아무리 잘 다하기 때문에 테러 할 일이 없죠. 테러 근처까지 가서 후원금을 따먹고 도망가지 이거 지금 살인미수제면 이거 최소 징역 20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안 해 보수는 절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너무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찌진사 입장에서 대통령과 법무대장 간이 이놈은 범죄자라고 그래서 난 만나지도 않겠다 그러고 한동훈은 잡법이라고 그랬다가 중범죄라고 그랬다가 얼마만에 떠들었습니까? 찌르는데 죄책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중범죄로 처벌받을래 뭐가 문제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수의 무슨 숭고한 이념으로 이재명이란 악의 축을 제거하겠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보수에서는. 이태원 유족들을 조롱하고 이거 거의 테러 수준이거든요. 그래봐야 모욕죄 한 50만 원,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얻는 수익은 몇 천만 원이에요. 남을 죽인다? 손님끼리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가 볼 때 변절한 윤석열의 준수한 보수가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은 보수의 축복이다. 이재명만 계속 있으면 보수는 영구직권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보수에서 실제로. 보수에서 이재명을 막 때려 죽여야지 이런 생각들은 안 하거든요. 놔두면 가장 보수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 저 사람을 왜 때려 죽입니까? 감옥이 아직까지 못 보냈잖아요? 이 윤석열 한동훈이 요즘에 보수에서 누가 이재명 감옥 보라는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끝까지 낄고 와서 우리가 손쉽게 이기자 그러지. 문재인 잡았느라 그랬는데 왜 힘 없고 쫄보 이재명 갖고 그러냐. 이재명 나도 이재명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민주당 체제의 이재명 갖고는 죽었다 깨도 윤석열을 심판할 수 없고 대권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문학열씨 신동생이 산부통원의 대표서 가지고 되게 이상해 생겼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윤석열의 스폰서가 연결되어 있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낙연 씨도 또 서울법대라는 것도 못 떠올렸는데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깊은 사이일 수 있겠구나. 이낙연 씨하고 김한길과 깊은 건 제가 알았는데 윤 대통령까지 깊은 사이면 이낙연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틀은 김한길하고 이재호가 짰다는 거거든요. 도중동 플러스 알파 재벌까지 껴가지고 판을 짜는데 한동원 틀패서 땜질을 하는데 이 땜질이 성공하든 안 하든 일정 정도 긴거리 특검법 문제가 넘어가면 원래 계획대로 간다. 당명 바꾸고 같이 신당 창당하시 창당해가지고 윤석열을 약간 뒤로부터 시켜가지고 약간 야당스럽게 포장하고 그 당의 얼굴마다 하면 이낙연으로서는 딱 적당하다. 그런데 실제 그 안쪽의 내용은 윤석열 당이죠. 윤석열 당이죠. 윤석열 개혁신당 같이 미래 대연합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좋은 말만 갖다가 맞춘 거예요. 미래 대연합 개혁신당 의미가 없어요. 인간 저 인간 그냥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냥 만들겠다. 잡탕을 만들겠다. 이 사람들 목적은 기본적으로 3번 받는 거거든요. 3번. 합치고 나중에 양쪽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개혁수가 일정수가 되면 정의당을 넘어서게 되면 3번 받지 않습니까? 3번으로 총선 치르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래 대연합이라고 쓴 것 같아요. 작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작명을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미래 불투명당. 솔직하다고 찍어줘서 있을 것 같은데 미래 불투명당. 줄에서 미투당 괜찮네. 미래 불투명당이 미투당이다. 미래 불투명당. 미래 불투명당. 그래서